아 오늘 저는 거의 수수버스도 있고 수수버스 꽃도 키고 있고 청도 가는 길에 금고 지나가지고 오늘 가지고 우리 목요일날 목요찜하고 이렇게 나위에 나와서 저게 녹어집니다 모여진 호수버스 우리 목요일날 아 나사는 으 으 으 으 오늘은 날씨가 온 날 야외에서 닭꼬기도 닭꼬기도 이렇게 안 남는데 안 남는거는 쑤가 죽은냐 더 남은거는 층도 돌아가는 중입니다 야산이 있어 저는 우리 여섯 씨로 오는 병원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야외에 나와가지고 만용은 없어도 만용없는 이런 물에 우리가 스스로 현역끼리 적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기도 쉽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닭꼬지 닭을 두 마리 짱딱 산닭을 한 마리 4만원 주고 두 마리 8만원 거기다가 전부 한 마리 만원짜리 영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직접 우리가 요리를 해 먹으면서 나는 가을을 가을을 만끽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해운이 요즘 새신거래 요즘 남자 요즘 예자랑 너로 가고 있네요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상은 여기 못 왔는데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는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가지고 왔는데 멈출 ASMR 사경을 찍은 데 회전